오늘은 라운드 기돌이 코주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두 단에 1코씩 3번을 줄이는데, 양쪽 시작과 끝에서 줄임을 하겠습니다. 첫 코를 먼저 뜬 다음, 두 번째 코를 오른쪽으로 뜨지 않고 걸러준 다음, 세 번째 코를 겉뜨기로 뜬 다음, 걸러준 코를 왼쪽 바늘로 이렇게 덮어 씌워줍니다. 오른코 겹치기로 1코가 줄었습니다. 3코 남았을 때 왼코 겹치기로 줄여 보겠습니다. 3코가 남았을 때 왼코 겹치기는 겉뜨기를 두 코를 같이 한꺼번에 떠서 1코를 줄여줍니다. 왼코 겹치기라고 합니다. 마지막 코를 떠줍니다. 돌려서 겉뜨기로 뜬 다음, 다시 앞에서 코주림을 하겠습니다. 두 단에 1코씩 양쪽으로 줄이는 거라, 뒷면은 겉뜨기로 다 뜨시면 됩니다. 다시 앞쪽으로 돌려서, 첫 코를 뜬 다음, 오른코 겹치기로 줄여 보겠습니다. 첫 코를 겉뜨기로 뜨고, 두 번째 코를 뜨지 않고 오른쪽 바늘로 걸러준 다음, 세 번째 코를 겉뜨기로 떠서, 걸러준 코를 왼쪽 바늘로 덮어 씌워줍니다. 오른코 겹치기라고 합니다. 겉뜨기로 뜨면서 3코 남았을 때 왼코 겹치기로 줄여 보겠습니다. 3코 남았을 때, 겉뜨기로 2코를 한꺼번에 겉뜨기로 떠줍니다. 왼코 겹치기로 한 코가 줄었습니다. 마지막 코를 떠줍니다. 돌려서 겉뜨기로 한 단 뜬 다음, 다시 앞쪽에서 코 줄임을 해 보겠습니다. 다시 겉간면으로 돌려서 첫 코를 뜬 다음, 다시 겉간면으로 돌려서 첫 코를 뜬 다음, 오른코 겹치기로 줄이겠습니다. 첫 코를 뜨고 두 번째 코를 오른쪽 바늘에 걸러준 다음 세 번째 코를 겉뜨기로 떠서 걸러준 코를 왼쪽 바늘로 덮어 씌워줍니다. 오른코 겹치기라고 합니다. 겉뜨기를 뜨면서 세 코 남았을 때 왼코 겹치기로 줄여보겠습니다. 세 코 남았을 때 겉뜨기로 두 코를 한꺼번에 왼코 겹치기로 한 코가 줄었습니다. 마지막 겉뜨기를 떠줍니다. 뒤로 돌려서 겉뜨기로 남은 코를 다 뜹니다. 다시 겉갓면으로 돌려서 두 단에 한 코씩 세 번을 코 주림을 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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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